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6분입니다. 자, 사문난정님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어요. 실제로 커뮤니티에서 천공 관련 얘기들을 한다고요? 저만 듣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천공이 이런 얘기했다, 대표부정 얘기를 했다는 거는요. 사실 오래전부터 전해져 있었죠. 그래서 조만간 윤석열이 분명히 대표부정 운운한 얘기를 꺼낼 거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전망대로 딱 되잖아. 그러니까 천공이 시켰냐라는 말이 안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표부정 이것도 사실은 천공이 시킨 거죠. 선관이 두들겨 패고 있는 거 천공이 시켰기 때문이라고밖에 달리 설명이 안 되죠. 자,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 주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헌법재판소장도 윤석열 동창. 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은요. 국정을 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 고속도로는 진해 장모집 부근으로 뚫고 장모가 땅 사놓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고속도로도 뚫어주고 철도도 놓아주고 심지어 동창한테는 휴게소 운영권까지 줍니다. 휴게소 운영권. 다른 데는 다 5년밖에 안 되는데 윤석열 동창한테는 15년짜리가 딱 내려가죠. 희한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휴게소가 김건희 땅 바로 옆에 있네.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는 것도 특혜. 고속도로 나들목이 생기는 것도 특혜. 고속도로 휴게소가 생기는 것도 특혜. 그런데 그 특혜를 받은 사람이 모두가 윤석열의 주변 사람이라면 이거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다행이야. 그냥 해먹고 만하보다 라고 할 텐데 해먹고 만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권력을 나눠먹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는 윤석열이 자기 친구의 친구. 내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면 그것도 친한 친구 아니야?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하고 되게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또 되게 친한 친구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꽤 가까운 친구 아니야. 친한 친구까지는 아니라도. 그죠? 어쨌거나 그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인 이균용이 대법원장이 될 뻔했어요. 민주당에서 거부하지 않았다면 대법원장이 됐을 겁니다. 친구끼리 행정권과 사법권을 나눠먹는 사태가 생겼을 거고요. 행정권과 사법권을 나란히 나눠먹으면서 온 나라를 지들 멋대로 쥐락펴락 하겠죠. 자, 끝뿐입니까? 지금 국힘당에 있는 김기현 얘도 따지고 보면 윤석열하고 동창이잖아.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윤석열의 동창들이 저 많은 권력층의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들 야, 윤석열 정말 골고루 해먹는구나 라고 비판이 나오죠. 윤석열 정권 최초 출범 당시에는요.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막 내리 꽂아서 야, 정말 검찰 정권이구나, 검찰 공화국이구나 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자,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동창공화국 그런 수준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슨 일까지 벌어지느냐 헌법재판소장도 윤석열의 동창으로 임명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정신을 못 차려 지 친구의 친구를 헌법 대법원장으로 안치려다가 국회로부터 이렇게 나갈이 됐잖아 국회로부터 거부당했잖아 그랬으면 한 번 좀 두들겨 맞았으면 다시는 안 두들겨 맞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아니, 이러니까 호수로 두들겨 맞지 않았을까? 아니, 사람이요 지 새끼를 호수로 두들겨 패겠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는 꼬라지 같다 그거 아닙니까? 야,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를 헌법, 대법원장으로 임명을 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라고 분명히 브레이크를 걸어줬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래? 그럼 헌법재판소장을 내 친구로 안치지 뭐 요러고 있네? 야, 이번에는 심해요. 윤석열 동창 정도가 아니라 동기동창이었다 그냥 동기더라고, 동기 자, 보겠습니다 오늘 이준석이 울었대죠? 왜 울었나? 솔직히 이준석이 울었다니까 되게 당황했습니다 얘가 왜 울지? 자, 근데 오늘 이준석이 인터뷰를 기자회견하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래서 누구는 마삼즙? 이런 얘기를 합디다 마삼즙 자, 오늘 이준석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달라 적어도 국민의힘은 여당다우려면 윤석열 따라하는 윤석열의 친위부대 역할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름 독자적으로 뭔가 정책도 만들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수근 상병 얘기를 했고요 홍범도 장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수근 상병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면서 아니 왜 이념 대결을 하려고 하느냐 쓸데없이 왜 이념 대결을 하려고 그러냐 이미 전 세계가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이념의 시대가 끝난 지가 언젠데 왜 또 이념 갖고 지랄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대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어이구 참 어처구니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네 진흘 왜 군대도 안 갔대 군대 갔나 얘 안 갔나 그죠 자 그러면서 이준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무건수행의 저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국힘당의 여러 주요 중진이라든지 또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는데 말을 안 하더라 그냥 끌려다니고만 있더라 반대를 대놓고 못하더라 반대하는 순간 찍혀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다 선거에서 졌고 앞으로도 질 거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실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에 종속이 되면 수도권에서 참패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뻔한 얘기를 했죠 자 이준석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요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리얼미터 조사를 쭉 살펴보면 리얼미터가 보통 윤석열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지난주는 37.77%로 꽤 높게 나왔는데 이번 주 갑자기 34%로 무려 4% 가까이 3.7%가 추락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거 패배의 영향이라고 선거 패배가 확인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지지하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 선거에서 졌네? 아 그럼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야? 라면서 예 윤석열의 지지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쭉 해서 이렇게 35% 이상이었는데 처음으로 34%로 떨어지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 지지율에서 보면 민주당이 50%를 돌파했어요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모든 수치가 다른 곳보다 좀 높게 나옵니다 윤석열 지지율도 좀 높게 나오고요 민주당 지지율도 좀 높게 나옵니다 여하튼 그런 걸 감안해서 보실 때 민주당 지지율이 50.7%가 나왔다는 거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 이준석 같은 애가 윤석열하고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지 다음 선거에서 이깁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이런 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애시당초에 그런 쇼조차 할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거는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윤석열 국정 지지도는 32.4%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ARS 조사가 아니라 설문지 조사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65%까지 나오고 있죠 윤석열의 지지도가 점점점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요 민주당 지지율이 46%에서 54%까지 나오더라 이거는 소위 말하는 여론, 겨나 설문조사 겨나 설문조사, 직접 사람이 조사하는 거고요 이거는 ARS로 하는 거죠 ARS로 했을 때 좀 더 높게 나오더라 여하튼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이 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해서 추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더라 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여론조사가 이 부분이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윤석열이 져야 된다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 대구 쪽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해봤더니 윤석열 지지율이 갑자기 확 빠졌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선거 패배 결과는 누구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당연히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그래서 당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왔다고 해요 이쯤 되면 사실 윤석열은 정신을 좀 차려야 되죠 민심이 윤석열한테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고 민심이 윤석열한테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윤석열한테 해꼬지를 당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반격을 시작하고 있다 지금 딱 그 상황이잖아요 유승민도 그렇고요 홍준표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한테 상당히 많이 해꼬지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드디어 보복을 시작하는 시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윤석열한테 얽매이지 말고 좀 당은 당대로 당답게 좀 여당답게 좀 하세요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재밌는 거는요 여기에 은근히 힘을 보태주고 있는 사람들이 뜻밖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 권성동하고요 장재원이래 권성동하고 장재원이 은근히 이 사람들 홍준표나 이준석이나 또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대 나경원도 마찬가지래요 이들의 공통점은 다 윤석열한테 한 방씩 얻은 맞은 사람들이죠 권성동 같은 건 자기가 지가 당대표 하려고 했는데 밀려났잖아 장재원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가 윤핵관이라 큰소리 떵떵 쳤는데 사실은 검핵관들한테 밀려났고 이제는 윤석열 친위부대에 또 밀려나잖아 SS대원들한테 밀려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속으로 열 받았겠어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래요 이쯤 되면 윤석열은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위기감이란 걸 느껴야 되잖아 정상적이면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좀 바꿔볼까 바꿔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바꾸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 야 내가 바꾸기 뭘 바꾸어? 야 계속 하란 대로 해 야 그냥 밀어붙여 라는 거죠 지금 윤석열의 꼬라지는 밀어붙여 이럴 때일수록 밀어붙여 이딴 방식이에요 윤석열이 지금 꼬라지가 딱 그거야 이럴 때일수록 밀어붙여야 되는 거야 인마 야 밀어붙여 계속 뭐 여기서 물러서냐고 야 윤석열 방식이 그거예요 지금 오히려 더 자신이 권력을 확 움켜주겠다 여기서 물러나면 진짜 나는 개박살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물론 여기서 윤석열이 한 발짝이라도 물러나는 순간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윤석열처럼 야 여기서 물러나면 나 죽어 끝까지 버텨 이럴 때일수록 몰아쳐 라고 하는 게 글쎄 윤석열 같은 머리가 비어있는 머리 속이 텅텅 빈 독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머리가 좀 돌아가고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한 발 물러선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뭐 윤석열이 그런 게 뭐가 있냐고 없잖아 한동훈이 무슨 능력이 있어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까라면 잘 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해 무엇을 할 것인가는 결정하지 못하지만 이대로 해라고 하면 그대로 딱 목표를 정해주면 목표대로 쫓아 뛰어가는 데는 엄청 잘하는 겁니다 마치 너 이번에 정교 1등 하면 내가 뭐 해줄게 라고 했을 때 나 무슨 일이 있어도 정교 1등 할까 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정교 1등 하려고 하는 애랑 똑같은 모습인 거지 딱 그 수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즉 윤석열은 야 저거 해야 돼 야 잡아 쟤 잡아 넣어 그러면 한동훈은 잡아 넣어 왜 잡아 넣어야 되는지는 일단 논외고 잡아 넣으라고 해서 잡아 넣는 건 거야 야 쟤 까불지 못하게 밟아봐 밟는 거예요 또 야 국회에서 저기 야당에서 시끄러운데 야 쟤들 함부로 떠버리지 못하게 좀 니가 좀 해봐봐 쟤들 입 좀 틀어막아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깐족대고 말장난하는 거지 사람들 보통 한동훈의 말장난이나 깐족댐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말 잘한 데가 아니라 와 뭐 저런 소리까지 다 아냐? 야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저런 소리를 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적반하장도 저 정도면 수준급이다 그 적반하장에 사람들이 놀라서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은 상관없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가 말든가 내 임무는 야당이 입 다물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 내가 수사를 해서 입을 다물게 만들든 아니면 내가 생 어거지를 써서 입 다물게 만들든 상관없어 입만 다물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하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도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한동훈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했을 때 무엇을 해야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것이냐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들을 두들겨 패면 저들이 입을 담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두들겨 패면 얘들을 감옥에 쳐놓을 것인가 야당을 다루는 방법을 감옥에 쳐놓는 것 밖에 모르는 자들인 거죠 여하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여기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식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몰고 갈 겁니다 그 결과 이번에 또 무슨 얘기가 나왔다 예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윤석열이요 내일 모레 헌법재판 소장을 새로 지명을 할 건데 그 헌재 소장이 누구라고 이종석 현재 헌법재판관이고요 윤석열의 서울대법대 동기 7구학번 7구학번 서울대도 7구학번이래 동기래요 동창한테 휴게소를 주더니 이제는 뭐 동기 동창한테 헌법재판 소장을 줍니다 이 정도는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밖에 친구의 친구한테 대법원장을 주더니 이제는 뭐 그냥 지 동창한테 헌법재판 소장을 퍽하니 떠넘기겠답니다 야 진짜 지 멋대로지 남이야 뭐라 하든가 말든가 지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뭐 이거 내 고난이잖아 이 씨 이런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헌법재판 소장은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 그냥 임명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이 3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는 있지만 헌재 소장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누구 자기 친구를 헌재 소장에 지명하겠다는 이야 얼척이 없네 진짜 얼척얼척 없네 자 도대체 이종석은 뭐하는 놈이야 자 이종석은요 경북 칠곡 출신입니다 경북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서울대 7구학번입니다 사법연수원 15기에요 사법연수원 15기에요 만약에 윤석열이 아마 사법시험을 자기 동기들이랑 비슷하게 합격했다면 연수원 17기, 18기 정도가 됐을 거예요 이종석 재판관이 조금 빨리 된 거긴 합니다 여튼 수구, 보u, 꼴통이에요 꼴통이에요 꼴통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꼴통이에요 꼴통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에 수구, 꼴통, 적폐화를 이끌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이종석이고 또 한 사람이 이균용이라고 합니다 뭐 그 외에 몇 사람을 더 지목을 하긴 합니다만 이균용, 이종석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수구, 꼴통의 대표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자들이 사법부를 장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대로 제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조국 전 장관의 이런 아픔이 있었던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이종석은요 윤석열의 친이 됩니다 과거 지금까지 판결 상황을 판례를 보더라도 가난한 자 힘이 약한 자 소외된 자 사회적으로 소수인 자 이르는 사람들한테 배려를 하는 그런 판결보다 강한 자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자신과 가까운 자 돈과 권력이 많은 자에 손을 들어주는 일만 골랐었던 사람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이종석 재판관은요 얼마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의 주심이었고 그 탄핵 심판이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나게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척이 없는 거죠 자 윤석열은 얼마 전에 자신의 친구의 친구인 이균용을 대법원장에 지명을 했다가 결국 실패합니다 이균용 낙마 그 사태를 보고서도 윤석열은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한 거죠 교훈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얻었다면 이종석 재판관은 저렇게 쉽게 임명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윤석열은요 몇 가지 장난질을 좀 해두기는 했어요 왜 일단 이종석은 앞으로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헌법재판 소장이 되더라도 새롭게 처음부터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은 자녀 임기 1년만 하게 될 겁니다 그걸 노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만 할 거니까 아유 좀 봐줘 요 딴 식으로 할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거죠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요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다른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반면에 헌법재판 소장은 그런 권한은 안 가지고 있죠 아마 그것 때문에 아유 헌배 소장쯤이야 그냥 뭐 해도 되지 않아 그럼 몇 달 안 할 거니까 라는 식으로 핑계를 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냥 보통의 헌법재판관인 거 하고요 헌법재판 소장인 거 하고요 헌재에 대해서 영향력이 다릅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민주진보진영에서 해야 될 일들 중에는 탄핵이 있습니다 그 탄핵에는 한동훈이 포함될 수도 있고 윤석열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핵 심판의 결정적인 역할을 바로 이 이종석 재판관이 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둬도 될까요 제가 볼 땐 이 사람 이 사람도 낙마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윤석열은 그거예요 탄핵만은 막고 싶은 거야 이든 아니면 한동훈이든 하여튼 간에 탄핵당한 걸 막고 싶어 지금까지 이상민 재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종석이 잘 막아줬어 그런데 앞으로 한동훈이나 또는 지나 이런 사람들이 탄핵에 올라갈 경우에 반드시 이종석이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이종석이 탄핵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얘가 적어도 헌법재판 소장 정도는 대줘야겠다 그래야지 탄핵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탄핵을 안 당하려는 몸부림인 거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난리야 난리 면 난리 면 난리 면 푸른숲길님 탄핵철차 바꿔야겠다 라고 하셨어요 배동호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헌재 소장 중요합니다 용산 계곡이 탄핵을 완성시켜야 될 사람이기 때문 있죠 예 맞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의 횡포가 끝이 없어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래 뭐 몇 달 안 할 거니까 라는 방식 그런 식으로 이 이종석을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에는요 윤석열은 더 설칠 겁니다 앞으로 뭘 그 어떤 자리에 자기 동창을 내리꽂을지 몰라요 혹시 압니까 다음 여가 여성가족부 장관의 김건희를 떡하니 앉힐는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고도 남을지도 몰라 혹시 압니까 예 저기 서울 양평 아니 서울 강남 어디에 김건희를 국회의원 후보로 떡하니 앉힐지 몰라요 지금처럼 브레이크를 야당이 제때 제때 걸어주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아마도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비록 윤석열이 나름 도망갈 구멍을 찾아 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니 대통령 동기동창이 헌법재판 소장을 하는 거 내 동기동창이라고 헌재소장 안쳐주고 내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대법원장 안쳐주고 이거 이거 대한민국이 정상입니까 이거 이거 아니 조선시대도 이러지 않았어 고려시대에도 안 그랬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도 이렇게 함부로 안 했어 무슨 루이 루이 헨리 8세 시대도 아니고 말이야 진짜 헨리 8세도 이 정도까지는 안 했죠 지금 수준은 딱 어떤 수준이냐 졸본부여 이 정도 수준이야 졸본부여 아 진짜 요새 보면 나락골이 어쩜 이런 식으로까지 후퇴하고 있는지 정말 참혹합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겠어요 제자캠프TV님 폭망한 게 그냥 제발 앉혀라 하하하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소리별님 여성가족부 장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윤석열은요 보통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의 눈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의 눈도 생각하지 않고 체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검사들이 남의 눈 이라든지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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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조금 관심은 썼어요 근데 윤석열 검찰에 들어와가지고는 여론이고 나발이고 남의 눈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 지들이 하고 싶으면 해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여론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야 너 나가 너 나가 하고 그 자리를 누가 채운다 강경 친위대 윤핵관 중에 강경 친위핵관 친핵관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게 되는 거죠 법대머리님 선배 세컨드도 쟁취한 인간인데 뭘 못하겠어요 야 그러네 하하하하 예 참 당혹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문난정님 삼권자웅동체 하하하하 나라가 개판이 됐다라고 우리 백마 장군님 말씀하셨어요 손세미님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예 푸푸님 연산군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늦돗보기님 멸족길 거니 라고 하셨고요 예 설소울님 용산에서 돈 챙겨야 하니까 거니는 공직 안 맞을 거임 이라고 하셨습니다 등에 화살코 친체님 진짜 보수가 그립다 야 참 우리나라의 진짜 보수가 지금 씨가 말랐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도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자락 팔백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ns 심고로 빠진 마셉 1 춤몫 wishing qued 윗 그림 स selv 또 제가 마이크를 껐네요 실컷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이크 끄고 열심히 떠들고 있었네요 아이고 참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마이크를 껐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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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네 실컷 얘기하고 있었더니 뭔 얘기했더라? 아유 자 예 참 죄송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서 그만 마치라는 하늘에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하라고요? 예 요새 제가 이렇게 아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깜빡깜빡 잘합니다 소리별님 한 번씩 웃겨주셔서 고맙다라고 하셨어요 네 아유 자 민주당 의원님들 정신 차리라고 하셨구요 대칵님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백마장군님 투표 몰빵으로요 투표 몰빵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뭐 끌어내려야 되겠죠 빨리 빨리 좀 끌어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요 예고 드린 것처럼 내일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